아 근데 이 중간에 있는 요거는 사진이 없나봐요 앉아있는 이 포즈는 자 이 포즈는 양말을 신고 있는거 같은데 없어도 뭐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사진하고 똑같이 그리자는 건 아닌데 아 사진을 좀 보여주면 그 대상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또 잘못 이해했는지 뭐 이런 것들까지 봐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제 이런 경우는 그냥 사진을 어느 정도 제대로 해석을 했느냐 안 했느냐 문제가 아니라 요거 자체 이 그림 자체만으로 포즈가 좀 또 근육이 아니면 운동감이 이랬으면 좋겠다 요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림을 좀 빨리 그린 거라서 보면 천천히 그리는 그림들은 아니거든요 보통 이런 포즈 하나 그리면 뭐 조금씩은 좀 다르겠지만 몇 분 정도 걸리나요? 한 5분 안에 그리나요? 3분에서 5분 정도요? 그러니까 상당히 잘 그리는 거예요 3분에서 5분 정도를 그리는데 이 정도 그리는 것은 아휴 나도 이렇게 못 그리는데 쉽지 않은 그림이에요 그림을 정말 꽤 오랫동안 그렸나봐요 잘 그려요 여러 가지 나한테 그때도 그림을 보여줬을 때 전부 다 봐도 표현력이 상당해요 근데 아쉬운 거는 글쎄요 아쉬움이 좀 있죠 이거는 뭐 그냥 뭐라고 해야 돼요? 그냥 포즈를 그냥 봐주는 별다른 연기가 썩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건 없고요 그냥 근육이나 포스 정도 이야기하는 정도 그 다음에 눈높이 앵글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음 그래서 뭐 특별히 그냥 그림만 그려서 보여줘도 뭐 이해가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그림이라서 이걸 그리면서 뭐 본인이 뭐가 문제가 있다라거나 뭐 따로 뭐 특별히 생각한 게 있나요? 다만 내가 볼 때는 뭐 빨리 그리다 보니 빨리 그리다 보니 조금 그 그 디테일한 어떤 그 표현 이런 것들이 조금 어색한 뭐 그런 정도 말고는 별로 괜찮아요 크로키는 원래 정확하게 그린다 라는 음 그런 개념은 아니라서 원래 빨리 그 느낌 전체 동세를 빨리 그리는 데 목적이 있어서 음 하나하나를 뭐 내가 이제 이렇게 지적질을 하니까 그러는 거지 누가 이 크로키를 가지고 막 지적질하고 합니까? 네. 그럴 이유가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에 이제 가리키는 입장에서는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다 이렇다 그러는 건데 어 나는 크로키를 가져다가 뭐 잘했네 못했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부터가 사실은 조금 내가 그림을 봐주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좀 그래요. 왜냐면 이건 연습용이고 빨리 그리다 보면 누가 그려도 그러거든요. 나도 빨리 그린다고 해서 이거보다 더 잘 그리거나 이러지 못해요.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가르쳐주는 용도로 이거 활용하는 것 뿐이죠. 팔이랑 몸통을 이어주는 게 너무 힘들다. 팔이랑 몸통 사진을 안 보고 그리면 따로 노는 느낌이다. 어깨를 그리는 게 어렵네요. 아 지금 내가 이 그림을 보면서 중점적으로 생각한 거는 어깨 부분은 아마 눈높이 때문에 이제 내가 좀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지금 바라보는 시점으로 봤을 때 눈높이가 높지 않아요. 지금 이 엉덩이가 지금 이렇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선이 낮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나는 그렇죠? 눈높이가 낮기 때문에 내가 봐도 적어도 뭐 한 이쯤 정도 눈높이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올려다봤으니까 어깨가 양쪽 어깨가 이렇게 떨어져야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투시도를 그러니까 그 눈높이 앵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않고 그냥 보이는 대로 그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기 전에 그 대상을 먼저 분석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그 대상을 딱 봤을 때 눈높이가 어디쯤 있었을까 어떻게 하고 있는 걸까 라는 거 아 지금 저쪽 팔을 내가 지금 그냥 내려놔서 그렇군요. 음 저쪽 팔도 이렇게 앞으로 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근데 멀리 있는 팔이라서 어 굳이 막 그걸 막 디테일하게 그걸 잡아내기가 좀 그래서 어 약간 살짝 네 대충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어깨가 음 너무 올라오지 않았나 저쪽이 그죠? 그래서 눈높이에 앵글이 안 맞아서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무릎 무릎 부분을 글쎄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어 빼쪽하게 이렇게 그리는 것은 어 빼쪽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돌출되게끔 그리는 거 어깨나 이런데 에 에 그런 것들이 스타일화 되다 보니 그것들이 조금 너무 강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구요. 음 지나치게 나오는 거 어 손가락은 그냥 줄줄줄 그리다 보니까 이상해진 거 그 다음에 등 부분을 그냥 하나로 그냥 쭉 본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빨리 그리다 보면 그럴 수 있지만 빨리 그리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꺾었어야 돼요. 여기 여기 쯤에서 꺾어서 이렇게 왔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관절을 이해하는 거 뒤에 제7경추 흉추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견봉돌기서부터 삼각근서부터 이런 그 삼두 이두 그 다음에 주두 상완요골 이런 거에 이제 힘이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어디에 힘이 들어갈까 여기는 이제 스트레칭된 부분이라서 당겨지는 거니까 스트레칭된 부분이라서 좀 다르죠. 스트레칭된 부분은 여기도 그래서 그러한 완급을 좀 조절을 해가면서 할 수 있으려면 근육만 알아서가 아니라 포스를 잡아서 그릴 때 어디에 힘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보이시나요? 내가 음 여기 여기 이런데다가 이렇게 포인트 액센트 준 거 보이시나요? 음 그냥 그리지 않고 포인트를 잡아서 그린 부분들이 영림은 그냥 C자형으로 그냥 이렇게 음 약간 늘어지게 그려서 그 부분을 조금 살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손으로 아주 힘겨운 어떤 걸 하는 건 아니지만 어 약간이라도 힘이 들어가서 이제 신발을 당겨야 되니까 그 당길 때 내가 또 뭐 했나요? 여기 당길 때 이렇게 양말이 당겨지는 요거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발에 요 해부학적으로 발의 크기 밑으로는 이렇게 양말을 떨어뜨렸어요. 양말을 그래서 아직 덜 신고 있는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조금 더 신발을 양말을 더 좀 힘있게 당기면서 신는 것 같죠? 그게 바로 포스인거에요. 힘을 어떻게 가했느냐라는 거죠. 한 가지가 뭐 좀 더 있다고 하면 시선 그죠? 지금 이 양말을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양말을 바라다보는 요 시선 지시벡터가 일치가 돼야 되는데 딴 데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선두께 정도의 차이거든요. 선두께 정도의 차임에도 불구하고 연기가 달라지는 그래서 머리를 세운다기보다는 약간 머리를 숙여서 뒤통수도 그렇고요. 편안하게 약간 숙여서 힘을 약간 주면서 양말을 당기는 것처럼 삼각근 2두 3두에 약간 포스를 잡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등쪽에 견갑 있죠? 견갑쪽 이런데 아까 뭐 삼각 2두 3두 상완 요골 그 다음에 굵은 뭐 이런데뿐만이 아니라 이 견갑에도 좀 포스가 들어간 것처럼 그런 정도 좀 살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양말을 당겼으니까 이 선 하나가 여기 이 선 하나가 이제 힘을 힘을 가해해서 생긴 주름이에요. 그래서 그거와 반대급 부족으로 아직 신지 않은 부분은 이렇게 꺾어져서 늘어진 것처럼 그렇게 좀 해놓으면 더 자연스러운 연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이제 그 팬츠 빤스를 너무 빤타이 그리다 보니까 허벅지가 평면처럼 보여요. 그래서 오히려 그 옷을 조금 더 더 둥글게 주름을 좀 잡았더라면 훨씬 더 허벅지의 덩어리를 좀 더 더 입체적으로 좀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죠. salt 10 10 10 11 10 12 10 11 10 9 12 16 프나리